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단, 공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메마른 대기는 오늘 늦은 밤부터 대구,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도, 안동 영하 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16도, 안동은 14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5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단, 매일같이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 차츰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은 오전 중에 맑은 하늘을 보이다 차츰 흐려지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책변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영천 영하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6도, 영천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4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상주 16도, 김천도 1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의성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4도, 의성 16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